안녕하세요. 방 좀 보겠습니다. 여기가 일반 방보다는 더 최근진 건물 중에선 넓은 편이에요.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가 3m 80cm 여기서 이렇게가 2m 70cm 다른 집보다 요만큼이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침 매트리스 하나 더 뚫고 그러니까 요거 없이 여기서 이 정도가 1,000에 40cm 정도 나온 거는 지금 500에 40cm인데 1,000에 40cm까지도 부탁하면 주실 것 같아요. 분리형이고 세탁기랑 보통은 1,000에 45cm 정도 되면 이런 방이 또 있고 이제 재생목록 누르시면 1,000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 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2,000,ln 3,000,ln 3,000,ln